진주동부세마을금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주동부세마을금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10일 진주동부세마을금고가 2019년 10월 7일 유튜브 채널 개설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독자 1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 제작 당시 초보로 시작하여 이제는 어느정도 자신감이 넘치는 유튜브 채널로 탄생하였습니다. 진주동부세마을금고의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행사 소식과 더불어 고객님들께 유익한 금리정보 소식까지 회원님들께 발빠르게 금고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첫번째는 금고 일상의 주요 소식 두번째는 금융에 변화되는 소식 세번째는 금고 산업회 영상과 꼭 가보고 싶은 영상 소개 네번째는 금고의 뱅킹 어플 등 전자금융 활용방법을 전달하고 그 외에도 고객님께 플러스가 되는 최신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님께 더 득이 되는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유튜브 일상 활용법, 문화센터 운영 소식, 금고 직원의 활동 모습, 계절을 맞는 자연영상, 건강과 관련된 소식 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주동부세마을금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고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